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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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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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김동동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이입니다 자 시작해보자 이걸 팔아야 돼 지금 단시간에 뭘? 약간 그런.. 홈쇼핑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뭐죠 여러분? 짠짠 네 여러분 저희가 갖고 있는 건 뭐죠? 짠짠 바로 i버전과 팀 버전 와우 IT IT 산거 우리는 IT 오케이 몇부터 갈까요? i버전 난 빨간색이 좋아 오픈 오픈 오픈해 오케이 한 번부터 하고 봅시다 오 뭐야 이건 오 CD 너무 많이 배웠어 이게 뭐야 이거 아 진짜 저거 필름판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7장 중에 랜덤으로 한 장이 들어있고요 맞아요 필름은 요거밖에 안 들어있어요 한정판에도 들어있나 아 그리고 이제 포토카드 오 3장이 들어있죠 뭐야 진짜 언니 잘 맞다 둘이 맞아 진짜 잘 맞다 둘이 나 동언니가 둘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 동언니가 그냥 이 스타일링이 진짜 비슷해 둘 다 약간 업스타일 해가지고 맞아 맞아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똑같은 거 보고 이거 똑같은 건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유언니 지유언니도 예쁘게 나왔다 35점 중에 랜덤으로 최종이 들어간다 와우 네 이번에는 스티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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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네 오 스티커 이게 네네네 되게 신기한 게 네 여기 날짜 써있어요 맞아 여기는 내 생일 써있어요 아 진짜? 아 그러네 약간 맞아 맞아 약간 럭이지에 붙일 수 있는 아 나도 우리 맞아 우리 맞아 곧 이제 어 해외여행 가고 네 맞아요 이제 앞으로 폴리 예정이니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약간 여행 가는 느낌으로 여기다가 넣은 거지 패키지로 맞아 그렇지 패드나 이런 그런 데다가 내 거다 얘가 바로 내 스티커 맞아 그리고 크네 근데 아 맞아 이건 또 몇 장 들어있죠? 세 개예요 딱 네 랜덤으로 로고 이거 이거 인선녀라고 그러잖아 어 맞아 인선녀라고 딱 이름 딱 자 일단 저거 아 이거 이거 그 유명한 JJ포스터 아니에요 맞아 접지 포스터 접지 포스터 JJ포스터 이거 딱 접혀서 딱 질까났네요 좀 어 네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로 가방에도 넣어다닐 수 있겠어 가방에도 보고 싶을 때마다 딱 접어놓고 다니다가 힘들 때 공부를 하고 있어 공부방에다가 닦고 간다 공부방에다가 닦고 간다 공부방에다가 이렇게 있을 때 딱 접어서 아이고 우리 가현이 아이고 너무 예쁘다 아니면은 책상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어 그치 그치 다 붙여서 뭘 받침탈했어 이걸 어떻게 받침탈했어 근데 왜 몰라요 갑자기 급하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내버려 드디어 드디어 앨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앨범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앨범의 스티커 우리 게임 한번 보자 아 나 이게 왜 빨간색인지 알겠어 뭔데 이게 바다잖아 피바다야 아 강렬한 거야 강렬 우리 컨셉 중에 제일 강렬한 거야 사진을 모여있는 거야 아니 그중에는 그래도 강렬한 색감이야 색감 색감 나 이거 좋아 진짜 이 사진들 정도 응 이거는 나 좋아해 나 이거 좋아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언니들 그거 해도 아 오케이 오케이 대표님 최애 그러면 언니는 뭘 뽑을 거야 그러면 나는 대표님의 최애를 골라봐 대표님의 최애를 뽑아 대표님의 최애를 뽑아 대표님의 최애를 뽑아 대표님의 최애를 뽑아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사랑받네 사랑받네 그럼 가연이 해봐 ốc Hof 상 WOMAN 퇴 챠 유니 지현 유니 B 이렇게? 하나 둘 셋 과연이야 나 좀 못 믿겠다 나야 와 근데 잘 나왔다 이거 제가 좀 했어 드래퍼비차 중에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누굴까? 없음 갑자기 갑자기 가사진 나와 누구야? 시현 언니 화면보다 실물이 나은 것 같아 반찬이 좋아 좋아 그래 그건 진짜야 실물보다 더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리 실물 진짜 장난 아니야 맞아 이거는 이제 저기다 치워가지고 아니에요 정리해야지 정리는 이제 나중에 끝나고 합시다 아우 그러니까 너가 정말 자 이것은 바로 디리디디디 이제 다시 홈쇼핑 디리디디 이거 뭐지? 이게 IT니까. 이게 T 빠져 여러분 네 한 번 써봐요 태워 여러분 이것은 T 앨범이야 이거는 T예요 이건 어떤 앨범일지 한번 까볼게요 네 여러분 이게 T가 있어 손 빠지네 어? 자 이것도한 이렇게 앨범이 홀로그램 돼가지고 딱 오 어 날아올라 느낌인데 오 이거 이쁘다 여기 또한 뭐 볼까 오 여기는 이게 스티커가 색깔별로 에러 색깔별로 이게 에러네 딱이네 이렇게 아 이게 스티커도 랜덤이구나 완전 랜덤 랜덤 근데 이렇게 세 개 나오면 딱 붙여놓으면 너무 예쁘게 나죠 색깔별이래요 와 근데 이쁘네요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쳐요? 진리 좋아 가연이 때리고 싶었나봐 가연이를 아니야 진짜 이런 거 어디다 쓰는지 알아? 만약에 하늘이 예쁘다 하늘이 예쁘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아! 가연아! 뭔지 알겠는데? 너무 특별하지 않아? 아니 그러니까 이제 뒤에가 이렇게 싹 보이는거죠 좀 강할인 자영을 받아서 맞아 근데 이거 진짜 이쁘 나 이거 사진 좀 마음에 들어요 이거 더 이쁘게 나왔어 맞아 나 이 차 제일 좋아 여기도 제가 있어요 오케이 이것도 저예요 이거는 또 다른 접지인데 여러분 똑같은 거 같지만 살짝 다른 게 있어요 뭐? 살짝 다른 게 있어요 접힌 게 다른 건가? 접힌 위치가? 내 마음이 좀 달라 왜냐면 이거는 분홍색이고 여긴 빨간색이 들어있는 거잖아 분홍색이야? 보라색이에요 미안 어쨌든 소름없어 약간 어쨌든 또 다르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맞아요 어떻게 쓸 수 있어? 일단 메모지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? 이거는 이제 만약에 어 뭐 갑자기 회식 자료에서 어 이가연 선 너는 뭐 이가연 선 너는 이가연 선 너는 에인이 있나? 그러면 어 잠깐만요 사진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해가지고 오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정말 컴팩트함 딱 좋네요 에인이 있으세요? 여기 여기다 하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 포토부터 한번 봐볼까요? 네 여기 한 번 보셨어요 한 번 보셨어요 이거 찍을 때 진짜 분위기 좋았어 맞아요 우와 별명이 장난 아니에요 자기 사진 보면 사진 그려봅시다 맞아 이건 자크라 느낌 장난 아니에요 트렌리스트 트렌리스트 거기 없죠? 쓰지 않나요? 여기에도 있습니다 앨범을 다 마시네요 이거 인트로 2번째는 비커즈 3번째는 에어플레인 4번째는 피스 5번째는 어델러 6번째는 해바라기마음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포토카드가 두 개가 사라졌는데 원래 한 종이에요 한 종 랜덤 한 종 손이 굉장히 뻔했어요 내가 지금 이걸 정리하려고 앨범을 이렇게 얘 진짜 어디다 지웠어 그런데 방금 지웠어요? 아 그래요? 진짜 뻔뻔하다 콩아 아니 포토카드 뭐야 가져가실 거면 소개를 해드리고 가져가셔야죠 진짜 그거 재미야 왜 이렇게 빨리 뭐 하는 거예요? 따로 없어 진짜 일단 아무튼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뭐야 언니꺼였어 너가 가자마자 좋아 야 나 쟤 진짜 너는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맞고 곰돌이가 마스크 끈고 있는 그림 그렸거든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제 다들 가져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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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괜찮아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괜찮았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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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m 고맙습니다